이거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한 번 배운 적이 있어 중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 예를 들면 약간 약간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되면 중간이 있는 거니까 정도반이요 그게 성립되지 않으면 중간이 없는 모순반이요 알겠나요? 자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? 덥다 춥다 아 오늘 약간 춥다 되잖아 정도반이요 넓다 좁다 약간 좁다 되잖아 그에 비해서 모순반이요는 중간이 없어 출석 결석 서영이가 약간 출석했다 어떻게 하면 학원에 약간 출석하니? 선생님 오다가 간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 왔으면 출석 안 왔으면 결석이지 꼭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조퇴요 누구냐 너? 야 조퇴도 온 거잖아 일단 일단 출석은 출석이지 그치? 알겠지? 그렇긴 할 줄 그치? 회원 90 agree 회원 90 agree